자 시은혜원 A의 17 통문장에 나오 아니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그래서 H는 A는 중에 A 그렇지 T는 합쳐서 핫 뜻은 모자죠 소리 쓰기 소리 핫 계속해서 소리 H는 A는 중에서 M은 합쳐서 핫 뜻은 햄이죠 계속해서 쓰기 H 소리 핫 계속해서 소리 캣트 C는 스크 중에서 A는 D는 합쳐서 캣트 캣트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캣트 캣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배트 B는 A는 중에서 T는 엍 해서 ANT 밭 OOM 팁 캣트 밭 깔끔 아무 pins esp 어깨 2 ensuite L ES X 갇 B는? 잠깐만 슬리핑백 할 때 B 다음에 글자가 O인가 A인가 B 옆에 B 오른쪽에 A야? 음 필기체로 막 쓴거야? 오 아주 잘했구요 잘했는데 우리 혜리가 아직 비디병이 덜 나왔어 비디병 찾아서 고쳐보세요 오케이 소리 뭐라고 탭 끝은 그렇죠 수도꼭지 계속해서 소리 탭 쓰기 오케이 소리 탭 오케이 수도꼭지였구요 계속해서 댐 D는? A는? M은? M 합쳐서? 댐 댐은 댐이야 근데 잘 모른다 했어 안동댐이 이렇게 물을 가둬놓은 커다란 장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열면 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거 나중에 한번 댐이라고 해서 검색해보세요 이미지 검색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댐 쓰기 오 비디병 찾았네 잘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맵 쓰기 소리 잠 A는? A는? k? p는? 합쳐서? Map map 뜻은? 지도 오 잘하네요 뜻도 소리 M 맵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C C는 중에서 A는 중에서 B는 합쳐서 CAP 뜻은 야구모자 C는 글자 이름이 J니까 소리는 쭈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A는 중에서 M은 합쳐서 잼 잼은 잼이지 딸기 잼 스트로베리 잼 블루베리 잼 이런 것들 소리 쓰기 소리 잼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오케이 오케이